들어가면 권상렬의 우승 좋아요 권상렬 우승입니다 네 결국 권상렬이 해놨습니다 대표자 코리아토의 첫 번째 우승입니다 첫 우승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선배인 유연을 꺾고 연장 두 번째 홀에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하는 권상렬입니다 네 그동안 1번 2부 투어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권상렬이었는데 드디어 스타 등용문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을 합니다